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트워크 패킷 분석할 때 샘플을 얻을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와이어색크를 활용을 해서 또 다른 네트워크 패킷 분석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패킷 샘플 분석하는 여러가지 사례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요거에서 다루지 않은 또 그 안에서 다뤘던 그런 샘플들을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첫번째는 저희가 네트워크 패킷 분석 도구라고 한다면 와이어색크를 빼놓을 수가 없죠. 대부분 실무에서도 와이어색크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패킷들을 굉장히 그래픽적으로 아니면 어떤 것들을 분석을 한번 더 해서 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구들이 여러가지 있겠지만 그 로우포맥, 피켓 파일 자체의 그런 분석을 할 때는 이제 와이어색크가 제일 좋을 수 밖에 없죠. 많은 다양한 기능들을 또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침입탄지 시스템이나 그런 여러가지 도구에서도 이 패킷 분석을 할 때 와이어색크가 기본으로 이렇게 탁재가 돼서 같이 이제 활용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와이어색크에서 지원되는 어떤 프로토콜 샘플, 패킷 샘플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와이어색크 위키 페이지, 그래서 위키 와이어색크.org의 샘플 캡쳐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패킷 샘플이라고 하면은 거의 처음으로 나오는 그 사이트입니다. 한번 클릭을 해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사이트에 가시면 이제 샘플 캡쳐라고 이 페이지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어떻게 뭐 캡쳐를 하고 또 더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 여러가지 여기 보면은 이제 네트워크와 관련된 용어들이 이제 나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아래쪽에 이제 그 샘플 캡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피켓, NG 파일, 요거가 파일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와이어색크에서 지원되는 그런 프로토콜, 웬만큼 저희들이 그 네트워크 패킷은 다 지원을 합니다. 프로토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기능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근데 저희는 요거를 이제 학습 목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웹이나 기본적인 웹 같은 경우나 기타 뭐 여러가지 웹 어플리케이션 같은거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캡쳐를 하더라도 피켓 파일을 구할 수가 있는데 어떤 뭐 스카다 시스템 같은 경우에 뭐 에뮬레이터가 물론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스카다 시스템 같은 경우나 아니면 특별한 장치들에서 나오는 것들 뭐 아니면은 이제 뭐 애플 여기 같은 경우에 애플과 관련된 부분들 같은 건데 뭐 애플 제품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도구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장비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학생들 입장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에서 여러가지 프로토콜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그 뭐냐 크기의 패킷들은 아니고 그냥 바로 그대로 몇 개의 생성된 기본적인 패킷들을 가지고 이렇게 프로토콜의 동작을 할 때 어떻게 서버하고 이제 동작이 되고 있는지 그런 요청값과 응답값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샘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DHCP 트래픽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바로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DHCP 같은 경우에 이제 할당을 해주겠죠. IP 할당하는데 이런 브로드캐스트나 그런 정보들이 나오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게 4개 정도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그런 패킷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샘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토콜이 있어요. 사실 저도 뭐 듣지 못했던 그런 여러가지 프로토콜 패킷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습할 때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MSM 메신저. 우리가 MSM 메신저 요즘은 잘 사용을 안 하죠. 저도 카톡만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요 같은 경우에도 메신저 패킷을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메신저 하고 있던 그런 샘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팔로우에서 TCP 스트링 하면은 어떤 것들을 메신저로 적용되고 있는지 뭐 한메일.com 이런 사이트 메신저 하고 있는 사람들의 메일 주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샘플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들은 여기서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네트워크 마이너. 예전에 이제 네트워크 마이너 간단하게 활용하는 방법들을 소개를 했는데 그 네트워크 마이너를 만든 사이트에서도 여러 샘플 사이트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 사이트의 특징은 이제 자신들의 어떤 프로토콜 지원되는 것들 앞에서 와이어샤크처럼 그러한 샘플들이 아니고요. 여러 사이트들이 있어요. 이게 메리어 트래픽 사이트 같은 경우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요러한 사이트들, 여러 군데에서 다양한 유형들, 악성코드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 침해 사고 관련된 것들, 네트워크 포렌지, 뭐 챌린지 뭐 요런 것들 특히 뒤쪽으로 보시면은 챌린지 시티프에 관련된 요렇게 샘플들을, 모음들이 링크들이 있습니다. 즉 요거는 뭐냐면은 여러 곳에서 모아가지고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좋죠. 이런 여러가지 샘플들, 그 다음 챌린지를 여러분들이 진짜 샘플들을 받아가지고 어떤 챌린지들이 나왔는가는 요런 GitHub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문제 형식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모음을 해준 사이트가 바로 이제 네트워크 마이너 요거를 배포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이렇게 모음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 요거에 있는 샘플들도 위쪽에 보시면은 제일 상단가 있어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위키 쪽에서 와이어샤크라고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런 들이 모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양이 많죠. 양이 많기 때문에 하나씩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만약 여러분들이 악성코드 가면 샘플 같은 거나 챌린지 요런 것들을 보고 싶으면은 매러 트래픽 어너라이즈드 요거 사이트에서 여러분들 받으시면은 됩니다. 예전에 제가 악성코드 자동화 분석이나 설명을 했을 때 요 사이트도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매러 트래픽 어너라이즈 같은 경우는 저도 교육대에 좀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이제 엑서사이즈라고 이렇게 트래픽 어너라이즈 엑서사이즈 페이지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렇게 문제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은 거의 뭐 그냥 뭐 별로 상관이 없는 그림들이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은 Your Task라고 있고 뭐 IP 맥 어드레스 정보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나 패킷 정보의 윈도우 호스트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악성코드가 가면된 그런 윈도우즈는 또 사용자의 정보들은 뭐냐 뭐 이런 것들을 하나의 짤막한 그런 문제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신 돌고 있는 그런 악성코드 샘플들 뭐 이렇게 이런 방식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악성코드를 여러분들이 뭐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쉬울 수가 있는데 실제 그거를 감염시켜 가지고 피킷 파일로 또 분석을 해보면은 괜찮죠. 네트워크 포렌직 악성코드 목적, 분석 목적으로 여러분들 할 때 굉장히 좋은 샘플이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공격코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도구이죠. 공격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로한 데이터도 덤프든 샘플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이걸 침해사고 분석이나 악성코드 분석 관점으로 패킷 파일을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이런 패킷 파일들을 분석을 해주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시면은 네트워크 포렌즈가 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앞서서 또 한 사이트 몇 군데 사이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자동화 분석 사이트들 있죠. 저는 이제 하이브리드 어널라이즈라는 사이트하고 그 다음에 앱 애니런이라는 사이트 두 개를 많이 추천을 했죠. 영상에서요. 이 두 개 있는 사이트에서도 여러분들이 샘플이나 아니면은 피켓 파일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피켓 파일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피켓 파일 구할 수 있는 것들 샘플들을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여기서 분석된, 어떻게 보면 자동화 분석에 의해서 분석된 그런 피켓 파일들을 결과물들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에서 나오는 것들 단점은 뭐냐면은 이게 동작이 될 때 형태들이 좀 이렇게 잘려서 나온다고 그러거나 완전 완전적으로 이렇게 샘플들을 분석 파일이 나오지는 않아요. 다운로드 받을 수가 없고요. 실질적으로 요 메리어 트래픽 어널라이즈 쪽에서 많이 받으셔서 분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피켓 파일 안에 어떤 EX 파일들이 있다면은 그 EX 파일들을 이 피켓 파일에서 저희가 가져와서 그 다음에 이제 바이너리 분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완성품이 다 요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요거를 활용하시는 것이 아마 좀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직접 여러분들이 침해사고 샘플들을 캡쳐를 해서 피켓 파일들을 분석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꼭 침해사고 샘플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드롭박스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원노트를 사용한다거나 요즘 뭐 노션 같은 거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도구를 사용할 때 요것들이 이제 어떤 그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패킷들이 발생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어떤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을 때 뭐 요런 것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적으로 샘플들을 캡쳐를 하셔가지고 분석해 보시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킹 기법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뭐 apt 공격에 대한 샘플들 제가 좀 많이 사용하는 것 쪽이죠. 그 다음에 웹패킹에 대한 샘플들 그 다음에 뭐 웹 자동화 스캔 도구나 그런 것들에 대한 샘플들을 직접적으로 캡쳐를 해서 와이샤크로 하나씩 그 특징들을 분석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학습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다른 여러가지 사이트들도 있고 뭐 기터부 쪽에 보시면은 뭐 이렇게 사이트 받을 수 있는 것도 소개하는 그런 모험 페이지들도 있겠지만은 아마 크게 보시면은 아마 요 4가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샘플을 받으셔서 분석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